오늘도 여러가지 경제 일정들 발표가 됩니다. 미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11월 건설 지출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12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속포치 같은 경우에는 PMI 지표가 57.8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외신 측에서는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12월 제조업 PMI 확정치에 따라서 공급망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함께 이러한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와 중국 증시는 오늘 뉴우스 데이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영국과 중국 측에서 거래량이 크게 줄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방역패스와 관련된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QR로 체크인을 할 시에는 경고음이 울린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론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